그 전에 몸 푸는 시간입니다. 춤 실력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신감을 보여주세요. 우승하게 나오셨던 보리법 사장님. 충도시 보세요. 보리법 사이를 헤매는 것 같으시죠? 보리법 비비는 것 같아요. 찐딱 사장님. 장빵 사는 것만 맞지 않습니다. 지식 없죠? 반죽하는 듯한 춤. 네, 자기 지금 몸을 푸는 것 같죠? 네. 이 회를 치는 듯한 춤. 자, 검증단 점수에 고객들의 점수가 더해져. 최종 승자가 가려지는데요. 긴장된 순간입니다. 한동성의 최후의 최후는 과연 누가 되고 싶지? 저는 압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긴장되는 순간에. 안드레일! 불러주세요! 현장의 열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금 제 심정도 얼마나 지금 걸리는지요? 궁금합니다. 자! 어? 노랗, 노랗. 지금 좀. 밀렸습니다. 예, 예. 자, 접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의 자랑. 안동구 시장의 최후를 소개합니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누구죠? 그리밤이냐? 순재 찐빵이냐? 안동 찜닭이냐? 셋 중에 하나. 총점 72점을 덮어주신. 찜닭. 누구 찜닭입니다! 찜닭! 제가 맞춘 거예요. 역시 안동하면 찜닭입니다. 찜닭을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찜닭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추운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최고를 찾으라 세 번째 주인공이 되신 안동구 시장의 이 귀자 상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동구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위해서 강진 씨가 부릅니다. 삼각관계. 세 분이 겨우 승부를 전하셨는데 또 제목이 노래가 삼각관계. 그걸 또 표현한 것도 될 수가 있죠. 스타벅을 주기로 했습니다. 삼각관계. 삼각관계. 제. 저. 세. 세. 사람. 수. 사람. 두. 집. fin. 두.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민족하니? 하늘같지 않은것 같지요. 네 기분을 속으로 표현한 것 같아. 왜 오세요? 안 되세요. 자, 앉으시오. 자, 빌리며 주인해 나가는 사랑의 마음을 내는 세상 전국의 전동생이 뜨거운 일동으로 살아나는 그날까지 최고를 찾아내는 계속됩니다. 아깃댕을 떠나서 최고의 도전하신 새 후보들의 장인정신,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존경스러워요. 맞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최고의 도전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의 미래는 밝습니다. 더욱더 활기차지겠죠. 다음 주에도 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시장이죠?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는요. 광주, 빛고울 광주로 갑니다. 역사가의 전동시장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양동시장으로 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엔 테마여행 지금 떠나볼까 시간입니다. 여행작가 유성용 씨와 함께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다녀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바로 강원도 철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추위가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겨울의 진풍경이죠. 한번 그 풍경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들력이 깊어가는 것이죠. 겨울을 느끼게 해줄 만큼 설렘으로 가득 찬 기차 여행입니다.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백마고 지역에 도착합니다. 두 시간 열흘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철원